뚜루루루룩뚜 뚜루루루루룩뚜 딸까크 네 조환순 교수입니다 교수님 저예요 221B 학번 김설녹이니? 휴강날이 어쩐 일이니? 전화를 다하고 교수님 저 중간 레프트 왜 F 주셨어요? 저랑 똑같이 쓴 모량태는 A 주고 왜 저한테는 F 주셨냐고요! 그걸 몰라서 전화한 거냐? 모량태가 니가 레프트 표절했다고 오늘 과사에 연락했다 참고였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에 모량태 리포트라 단건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보시는 제가 완전한 거 같으세요? 옥상은 저의 대나무 숲 같은 공간입니다 침범 자제 그..그래요 C번 일단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됐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제 맘에 F예요 시청자 오 씨 안녕 초벽아재 안녕 미래나의 CC 하려니 essas IoT 레프루 выз Hem 이래야 내 교수님이지